놓으세요 형님 다근바리는 회로 드시고 꽁치 서비스로 꽁치까지 보내드릴테니까 형님 구워서 맛있게 드세요 형님 게이좋고 여기서 파란 물고기 제2 꽁치 하나 잡았어야 되는데 일단 일단 형님 아직까지 안잡혔구요 요번에 꽁치 한마리 요번에 참치 아 왜 자꾸 영어때기만 잡히는거지 야 물고기 물고기네놔 제2한번 꽁치 아씨 다근바리 아니 풀스팅을 들어갔는데 이래 형님 일단 제2비싼거 다근바리 올릴게요 형님 회로 드시구요 다근바리는 다근바리는 아 진짜 그리 왜이래 아 진짜 관장하겠다 진짜 지금 몇번만에 들어갔는데 어머 아 아 적당히 좀 해라 진짜 지금 몇개가 빠지냐 지금 아 뭐 게임을 하자는거야 말자는거야 지금 배 지나가고 육갑을 다 떠내 그냥 혼자서 혼자 육갑 장구치고 다 떨고있죠 지금 와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다 우리 혹시 새로우신 형님 누님들 계시면은 추천 올려주세요 달령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추천받고 있으니까요 뭐 한번 때려주고 야 황금참치 하나만 잡자 황금참치 어 그렇지 없지 이거지 그렇지 어휴 병신 진짜 기라를 하고 있어요 그냥 쌈을 싸먹고 있네 그냥 야 형님 일단 제이비상어 다금바리 하나는 보내놨어요 형님 꽁치랑 참치증 기다려주세요 요번에 다시 한번 잡을게요 도경이누나 혹시 공처니? 요거 18개만 갈게요 우리 형님 지금 빨리 식사하셔야지 맛때매 기다리고 계시는데 빨리 잡아줘야죠 아 초반부터 안맞냐 진짜 석죽는다 석죽어 야 맥이 한마리? 맥이? 야 맥이 줘 맥이 줘 제이한번 제이한번 혹시 다금바리 한 번 더? 아 일단 K 좋고 9 좋고 Q 한번 Q Q 좋고 야 요거 망둥어 망둥어 야 꽁치 좀 줘 꽁치 우리 형님 꽁치 기다려 Q 한번 Q나 10 Q나 10 그렇지 Q 좋고 10 한번 있냐 10 한번 10이야 아휴 9 좋고 나이스 야 10이나 에이 10이나 에이 아 연타바리가 왜이렇게 딸려 파란 물고기 망둥어 망둥어 우리 형님 매운탕 끓여먹게 김선장이 한번 나와야지 이제 나올 때 됐다 아 진짜 해도해도 거기서 또 안맞냐 와 다 지나가네 또 야 매운탕은 끓여드시게 해주자 매운탕은 끓여드시게 해주자 드디어 꽁치 한마리 꽁치 한마리 드디어 꽁치 한마리 꽁치까지 아따 진짜 야씨 형님 요즘에 꽁치가 비싼가요 그렇지 황금찬티 형님 요거는 가족도로우면 같이 드시고요 형수님 오시면 비싼거니까 요즘 꽁치 비싼가 꽁치가 안맞아 아 이 번전 잠깐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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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망둥어 제발 망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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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와아씨 나이스바리 아 망둥어 먹었으면 진짜 이거 맥랜드 와아 아 이거 망둥어 먹었으면 진짜 이거 맥스인데 맥스 진짜 와 너무 아깝네 진짜 이거 하나만 빼주지 와아씨 와 이거 이거 하나만 빼줬어도 쓰리 배에요 쓰리 배 맥스 맥스 아 달령이 이게 있죠 진짜 끈기 끈기 하나면 진짜 인정 노인정 아 살았다 씨 뭐지 끈기